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동경에서도 블랙시위가 시작됩니다. 제1한자협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호 씨가 7월 16일 날 동경에서 블랙시위를 개최하는데 이를 좀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동경에서 개최되는 블랙시위를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한자협은 2019년도 5월 26일 날 제1본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자경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일본 도쿄에서 결성한 자유애국단체입니다.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들께 제1동포는 우리는 조국의 국론 분열을 가져온 사유로 부정성 의혹을 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사 안내 보고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블랙시위를 적극 지지하고 한자협은 조국을 사랑하는 제1동포들의 애국심을 모아서 함께 걸기를 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용기를 기다립니다. 시위의 퇴마는 블랙우산됨으로 한국의 4.15 부정선거 의혹 규명 촉구 블랙시위입니다. 1시는 7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목요일 조금 제가 늦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아카사카 구민센터입니다. 아카사카 구민센터 그 다음에 복장 및 참가자는 주최 측은 한자협 대한민국 자유민주의를 지키는 제1협의회 한자협에서 주최를 합니다. 성명서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참 깊게 담겨있는 그런 글입니다. 성명서 우리 제1동포는 1910년도 한일병합 이후에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1945년 해방을 맞아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한민족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조총련의 많은 방해공작을 넘어 1946년도 10월 3일 날 민단이 창단됐습니다. 60만 제1동포들은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 이후에도 항상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맞은 기쁨도 잠시였고 제1동포는 바로 6.25라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 괴뢰의 김일성 독재정권과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자발적으로 제1학도 의용군 642명이 함께 피를 흘리며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제1동포들은 조국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식민지의 통증을 맛보지 않다는 절막감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같이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날을 함께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인 자유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제1동포의 구로공단이라는 출발에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을 알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경제적 풍요 속에서 소중한 자유가 공산주의에 이긴 대한민국의 화려하게 꽃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받기는 다시 반대로 해전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선서를 전제로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1동포의 생활의 기반인 일본과의 관계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성에 차지하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대한민국은 여러 곳에서 공산화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상권분립을 내보냈습니다.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고 마치 역사 속에서 악의 축인 히틀러가 5년간 자유를 말살하고 인류를 불률로 몰아간 것처럼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인 북한과 중국을 떠받더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토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유민주의를 다시 공산주의에 뺏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들의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까지 더럽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방관할 뿐입니다. 의혹의 근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꺾으러 올라갑니다. 많은 국민이 설마하면서 안 믿은 인터넷 여론조작은 그 드루킹 사건은 사실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현 정권이 얼마나 법치를 무너뜨리며 태어난 정권인지 잘 알게 됩니다. 조국 일가의 사건고 위안부단체 정대협 대표의 도덕불감증은 천만 명을 넘는 제1동포의 얼굴에 도덕불감증은 백만 명을 넘는 제1동포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덕적 기준은 현 정권이 방송장악에 의해서 재단했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많이도 봤습니다. 우리 제1동포는 이번 4.15 선거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민 주권의 원칙에 근거하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1동포 애국단체를 대표한 이번 회패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이하처럼 현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40만 제1동포는 한미류 삼각동맹을 통해서 강한 안보를 희망하는 반미, 친중, 친북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상권분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자유를 없애는 독재적 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셋째, 4.15 선거 부정 의혹은 사법이 생기고 국정조사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제1동포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낸 공지와 성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동경에서 열리는 블랙시민을 조금 일찍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